트레스 아카데미 배성준 강사입니다. 오늘은 헌법조문 12조를 같이 볼까 하는데요. 12조가 여러분들 헌법 공부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조문 자체가 까다롭죠. 이렇게 복잡하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용어 자체가 워낙 낯설어서 잘 안 와 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12조를 어떻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고민했는데 그래서 좀 무식하긴 해도 형사소송법을 제가 요약을 좀 했어요. 12조를 이해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을 제가 용어라든지 이런 걸 좀 간략하게 요약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요약한 내용은 A4용주로 한 6페이지 정도 되는데 다음 카페에 올릴 테니까 자료실에서 이렇게 다운받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해서 좀 익숙한 상태에서 헌법 12조 조문을 같이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조문과 관련된 중요 판례들을 제가 언급해 드릴 테니까 이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이 교재대로 그 다음에 이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자신들이 보는 교재에서 그 중요 판례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판례들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형사소송법의 용어부터 제가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제 보통 이제 수사 뭐 그 다음에 기소 그 다음에 공판 절차 그 다음에 뭐 피내사자 막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피자, 피구인 이런 개념들이 처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는 잘 안 하다 형사소송법 공부하지 않으시면 잘 안 하다 그런 용어종리를 제가 먼저 해 드리고 그 조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시간 순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이 어떤 사기 사건을 벌였다는 어떤 소문이 막 돌아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문제되는 것처럼 어떤 연예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막 돌아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이 검사나 아니면 사법경찰관들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단계가 있어요. 범죄 혐의가 어떤 뭐 그 사람한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조사,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단계를 내사 단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로 들어가는 그 개시하는 거를 입건이라고 하고 또는 범죄 인지 요거를 입건 내지 범죄 인지라고 해요. 그래서 수사 절차가 개시되는 게 입건이고 수사를 막 했어요. 그래서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아 저 사람을 그 어떤 그러니까 처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은 거기서 기소를 하죠. 기소내지 처벌이 처벌할 필요가 없어서 요 수사 단계에서 그 수사를 종결시키는 거 불기소 처벌이 처벌이 처벌을 기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수사를 해 봤더니 법원으로 넘길 필요가 없어서 그 검사 단계에서 그 수사를 종결 시키는 처벌을 불기소 처벌. 그 다음에 만약에 기소를 공소 제기를 하면은 그 법원 단계로 넘어 가죠. 그래서 2단계를 공판 절차라고 하고 여기서 증거라든지 검사하고 피고인이 다투는 거죠. 그 다음에 법원에서 판단을 했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을 집행하죠.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수형자가 돼요. 그래서 아까 범죄 혐의가 있는 조사하는 단계에서는 피내사자 이걸 용의자라고도 해요. 영화 제목도 있죠. 내사 단계에서는 용의자. 그 다음에 범죄 혐의가 이렇게 인정돼서 수사하러 개시하는 입건 이후로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해요. 피의자. 그 다음에 공소 제기를 해서 법원으로 넘어서 공판 절차에서는 피의자라고 하지 않고 피고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사 단계에서는 피내사자 내지 용의자. 그 다음에 수사 절차가 개시되면 피의자. 그 다음에 공소 제기에 의해서 공판 절차로 넘어오면 피고인. 그 다음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무죄로 추정되죠. 근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형 집행을 받을 그 단계는 이제 수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그 다음에 내사 단계. 입건에 의해서 수사 단계. 그 다음에 기소에 의해서 공판 절차. 그 다음에 유죄 판결 확정에서 형 집행 절차로 간다라는.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용어들을 한번 볼게요. 수사랑 입건에 의해서 범죄의 유무를 명백히 하기 위해 공소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간에 활동해요. 그러면 이 전 단계. 내사가 뭐래요. 범죄의 유무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범죄의 유무를 조사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수사하고 어떻게 보면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 게시되는 게 수사고 아직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내사. 그 다음에 입건은 아까 수사가 시작되는 거라고 그랬죠.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서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게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범죄인지라고도 하는데 입건이라는 용어가 검색을 해보면 잘 설명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신동훈 교수님 형사정법 책에 나온 건데 범죄사건부의 사건을 등재하는 바람에 입건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용어 자체는 범죄인지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사 설치가 게시되는 걸 입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사의 단서는 처음에 내사를 어떻게 들어가? 수사의 단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사기관을 체험에 의한 단서로 불신검문이라든지 변사자의 검식, 한강의 시체가 떠올랐다든지 이런 어떤 단서들이 풍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타인의 체험을 청취한 단서로는 고소, 고발, 자수, 진정이라든지 투선의 탄원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거하고 구별하셔야 될 게 고소, 고발, 자수가 있는 때는 즉시 수사가 게시돼요. 왜냐하면 고소는 피해자, 그 다음에 고발은 어떤 형사 피해가 있는 걸 아는 제3자, 그 다음에 자수 이런 데는 거의 수사가 게시될 필요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수사 단서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게시하는 범죄인지 즉 입건에 의하여 수사가 게시된다. 이렇게 용어를 일단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카페에 이 자료가 있어요. 그 다운받아서 같이 보세요. 그 다음에 피의자, 아까 말했으면 공소되기 이전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 그 다음에 피고인은 공소 제기된, 형사소출을 당한 자, 검사에 공소 제기된 자 피 내사자는 그 내사 단계, 범죄 혐의 인정되기 전에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 용의자라고도 했죠. 그 다음에 수형자는 확정 판결, 형집행을 받고 있는 자 그래서 피고인은 확정 판결 이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별하셔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사의 종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소를 하든가 불기소 처벌을 하든가 그래서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 사건이 해명됐을 때 수사 절차를 끝내는 검사의 처분인데 여기에는 공소 제기하고 불기소 처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공소 제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검사만이 할 수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 기소 독점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검사는 수사 경위가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히 하고 소송 조건을 구비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공소를 제기한다. 검사만이 할 수 있어서 기소 독점주의예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247조에 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다. 기소 편의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하고 기소 편의주의 때문에 검사의 권한이 그렇게 막강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든지 검사들의 권력이 그렇게 막강한 게 자기들만이 기소를 할 수가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하고 기소 편의주의 그 다음에 수사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그 수사 권한을 경찰도 갖고 있고 검사도 갖고 있지만 그 경찰이 갖고 있는 수사를 지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 권한하고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에 의해서 검사의 권한이 이렇게 막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 불기소 처분이 뭐예요? 그래서 협의의 불기소 처분은 혐의 없음 자 개념은 제가 다 적어놨는데 기본강의 아니어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근데 그 제가 자료로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보세요. 혐의 없음 처분, 죄감된 처분, 공소권 없음 처분 그 다음에 기소 유예 처분 그 다음에 기소 중지 처분 그 다음에 아까 공판 절차는 사건이 법원에 공소 제기해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법원에 계속된 이후부터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모든 절차를 공판 절차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수사의 종류에는 임의 수사하고 강제 수사가 있는데 지금 제가 12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강제 수사가 중요하죠. 체포, 구속, 압수수세. 근데 수사의 원칙은 뭐예요? 임의 수사가 원칙이에요. 임의 수사의 임의적 방법의 수사인데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임의 동행금 이런 게 임의 수사고 강제 수사는 강제 처분에서 실력을 행사하는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이 강제 수사인데 나누는 의의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강제 수사의 종류에는 대인적 강제 수사하고 대물적 강제 수사가 있는데 대인적 강제 수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처분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체포하고 구속인데 그 체포하고 구속을 먼저 여기서 이해를 하고 12조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체포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하고 현행범 체포하고 긴급체포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수사기관이 사전에 법관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예요. 그래서 요건을 보시면 범죄 혐의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체포 사유는 구속 사유하고 나중에 비교해서 보세요.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 이게 체포의 요건이에요.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출석 불응하거나 불응 우려 그 다음에 체포의 필요성 인정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체포 영장의 청구권 영장 청구권은 검사가 신청을 하고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를 하죠. 그래서 검사에게 있다. 그 다음에 체포 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은 지방법원 판사가 상당하게 인정될 때 체포 영장을 발부한다. 그 다음에 체포 영장을 제시 사전영장주의죠. 원칙 그래서 체포 영장을 집행하면 법관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제시 제시하고 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전영장주의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고지의문화인데 피의사실의 요지 영화 보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후 그 다음에 변호인의 선임을 할 수 있음 영화 보면 체포할 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변명할 기회를 조회하고 그 다음에 특히 제가 요 부분을 자세하게 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2018년 4월 26일 2015 험바 370 판례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가장 강력한 예상문제 중에 하나니까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하고 현행범 체포하고 긴급체포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판례를 위해서 제가 자세히 했는데 요 판례와 관련 있는 법조항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조항 요 조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조문을 확인하시고 이 판례를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와 구속권을 체포한 때로도 48시간 이내 그래서 체포는 최장기간에 48시간 이틀이에요. 그 다음에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때는 즉시 석박 자 요게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였고 그럼 긴급체포는 뭡니까 중대한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있는 때 체포하는 걸 말하는데 보시면 요건을 보시면 범죄의 중대성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아까 그 체포 그 뭐야 보시면은 요기 체포 사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야만 응하지 아니야를 우려 요거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긴급체포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그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증거 인멸 우려 도망하거나 도주 우려 그 다음에 체포의 긴급 긴급성 긴급을 요해서 지방검판사의 체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그 역시 긴급체포 구속과의 관계는 역시 피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을 그 다음에 이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역시 즉시석방 그 다음에 현행범인 현행범인은 현행범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현행범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인자 그 다음에 준현행범을 현행범에 준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면 야 도둑검 잡아라 하면서 막 그런 걸 말하고 뭐 신체 또는 우봉이 현장된다 피가 묻어있거나 그 다음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해 도망하냐는 데 이런 걸 현행범 체포인데 현행범은 현행범 역시 이제 구속과의 관계에서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어긋대로 즉시석방 요게 그 이제 체포를 본거에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를 받고 그 다음에 구속 수사결제 수사기일이 검사의 청구 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 또는 구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체포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 기간이 아까 체포는 48시간 구속은 최장 30일 기억해두세요 그 다음에 요건이 보다 엄격하고 여기는 사전영장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사후영장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구속의 개념 구속은 구인하고 구금을 포함해요 8차 개헌까지는 구금이라고 했었는데 현행헌법에서 구속으로 범위가 확장됐어요 그러면 구속하고 구금은 차이가 뭐에요 구속은 구인까지 포함되는 거에요 그럼 구인은 뭐에요 피의자를 법원 기타의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끌고 오는 거 그 다음에 구금은 피의자를 구조 또는 구치소에 그냥 감금하는 거 그래서 구속이 현행헌법에서 8차 개헌까지는 구금이었는데 구속으로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거 요거 헌정사 문제로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구속의 여권 역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야 되고 구속 사유로는 증거인멸 도주우려 일정원 주거 없는 때 요 하나만 해당돼도 구속 사유가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역시 구속 절차는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가 있고 구속영장실진심사 구속점 피의자 신문제도 구속영장에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 해서 구속사위를 판단하는 건데 왜 그래요 피의자의 직접적인 진술을 기초로 구속사위를 판단함으로써 영장주의가 제도적 기능을 다할 수 하기 이런 취지에 의해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인정되는 거고 아까 보신 것처럼 피의자 구속기간 최대 30일인데 사법경찰관 구속기간이 10일 검사 구속기간이 10일인데 검사 구속기간에서 1차에 한해서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대인적 강제수사였고 대물적 강제수사는 압수, 물건의 전문을 취득하는 강제처분이고 수색이라는 함은 물건이나 사람이 발견을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나 신체, 물건 장소에 대해 행해지는 강제처분 이게 대물적 강제처분인 거예요 이렇게 형사수송법 용어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했고 이제 12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형사수송법 용어